반갑습니다 시끄러운 폴맨 군용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폴맨 252 요 군용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체크벨프가 말썽이죠 오래된 놈이다 보니까 잘 풀리지도 않고 뭐 새했고 이래저래는데 거의 뭐 7전 8기는 아닌데 한 5전 6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10개 깎아가지고 10개 확실하게 안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깔끔합니다 걱정없이 요 이유로 이유로 체크벨프 쓰셔도 돼요 요거 지금 뭐 미국 이베이에서 12달러 해요 12달러면 한 16,000원 뭐 이렇게 가는데 국내로 들어오면 한 4만원 또 내죠 요거 이제 제가 미국놈들한테 아 미국인들한테 아 이거 미국에 팔아야 되겠어요 저렴하게 나 요거 뭐 이제 고민 마시고 깔끔하게 한번 또 랜턴 손 받아서 가자고 자 화이팅 4 4 6